안녕하세요. 금일은 3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과 자동신청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세대원이 구성과 소득에 따라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요.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급받는 반기신청과 1년에 한 번 지급받는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정교회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작년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올해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되는 시기는 올해 2023년 6월 말이며 이때 연간 산정액이 100%에서 작년 상반기분에 대한 지급액 35%를 뺀 나머지 65%가 지급된다고 하니 잘 숙지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작년 2022년 전체분에 대한 정기신청기간은 올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기한은 올해 2023년 9월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작년 한해에 대한 정기신청분이기 때문에 연간 산정액이 100%가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신청자도 올해 2023년 5월 달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8월에 심사하여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재산요건은 작년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둘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셋째,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한 일용근로자라도 작년 2022년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넷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째, 작년에 퇴사하고 현재 직장이 없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 또는 직업군인이 받은 근로소득도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 어업, 소득만 있는 경우나 병장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작년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올해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요. 올해부터 반기와 정기신청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의 자동신청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을 1회 동의하게 되면 2년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반기신청자의 경우 올해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올해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내년 2024년 6월 하반기분 정산심사 시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장려금이 지급되면 내후년 2025년 9월까지 자동신청 효과가 연장된다고 하네요. 정기신청자의 경우는 올해 2023년 5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지급요건 충족으로 장려금을 받았다면 2025년 5월까지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어 3월에 반기신청했지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동신청 대상으로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으로는 핸드폰 모바일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란에 동의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전화 1544-9944로도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는데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자동신청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국세청 ARS 전화 1544-9944로 연결한 뒤 안내되는 ARS 음성을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휴대폰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해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 잔여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현물이며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신분증, 근로 잔여장려금 결정통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챙겨서 우체국으로 가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자동신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